오 호 호 태스성 세상이 무사 영해요 이거 미식어라 이거 어디 미식어 출마가 되냐면서 어디 그냥 선물을 영 이거 미식어 이거 미식을 영 싸면서 이하방은 미식어민 출마 출마 옛날 이장선거 나갔다 탈어진 어른이 미식어 출마 출마 아니 이거 어디 그냥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멍 다 보낼 때 이선 아이고 맹주리나 무슨일만이시민 저 서울서 정성으로 미식어 하간거 보내는디 이거 공값을일은 없고 이하냥 만홍이나 호썰 혜영 보내면 양념으로도 자식욱 진치했더라도 노왕 장현이도 보내주나 막 짓거정 없대다기 공의연 올리도 이거 호썰 혜영 보내준 해임시다기 그 미식 뭐 그 어른들한테 미식 믿보인거 있어 뭐 잘못한거 있어 미식어 형 바리바리 싼 보내줘 경호곡 아이고 미식어 믿보이고 미식어 잘못해기 우리가 서뭇 받은게 그동안 얼마나 대숙하게 난냥 미식어 혜영 장현이도 맹주리미신 홍삼이여 미식어 하간거 혜영 보내도 난 배랑 미식어 보낼 것도 어떤 이거 이거 그자 이거나 행 보내줘 미식을 행 보낼 것과기 그 택구이경 하지마라 난 겨우 그 광삼이 각시 하박 말이여 미신 말로면 바로 대답다니 꼭 장석을 오면 행운해 그게 아닙니다믄 무게 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여 나보다 나이자 두살리나 어린 것이 별로 마음에 안들어가 미신 사본에 가면 아이고 마음에 안들고 마음에 들고 걸게 뭐가 이수가 자식을 나눈 사이민 그자 예의 갖출 것 갖추고 경해도 점 아들 사위에 너의 영혼에 경해도 장인이 애껴주고 장모도 그자 우리 사이 우리 사이 회의주민 우리 아들 그리강 대접받는 걸 생각허멍이라도 그자 고맙구나 해불믄 말주 미식어 그어른 말라는 게 헛설 아방보다 느련 노난 경허는 거주 난냥 뭐냥 우리 신대허는 거나 그자 우리 아들 신대 회의해주는 거 생각만 해도 그자 고마움네다기 대접이고 사발이고 이 사람과 광빈이가 대접을 받아 잠시 잠시 봐서 허는 행실머리가 난 원 하이거 구 예창은 미신 코막은 소리가 어멍 행군이 온 거 참 쓰세요 할 때 막 하면 불려시담고 난 원 해 꾸이 원 좋은 게 없어요 아이고 좋으나만 하이형 만날 일도 그자 영희형 안부 전어국 서로 그자 아들 똘들 잘 살기 바라는 마음은 그디나 우리나 똑같은 몸이고 그는 형 그자 손주들도 있고 난 예의가 쳐불미 말쥬 미신 아방고락 그디강 살려낸 행수가 그디강 미신 친나게 친하낸 행수가기 걔도 아이고 거리라도 쓸 저 바닥 멀리이시란 좋아 그 조긋이 서 자꾸 보여가면 오장대사 임직헌디 오장대사 지나마 나 요샌 양 연날 닮지 아니엉 건 거리도 멀게 아니엉 어떤 집인 그자 참 조심해야 됐건 조심해야 되지만은 인혁 친척 모양으로 괸당 모양으로 참 친구로 공이형 댕기는 집들도 하영 이수다기 그건 이 사람아 소대가 맞아야지 아는 게 아니라 저 알뜩몬에 성모형은 보니까 무슨 뭐 형님 아시어 뭐 어 영 지내는 거 닮은디 보기 좋더라고 그것도 소대가 맞아야지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으으으으으으으음 뭐 3초 있닥 대답하고 그런 사람은 뭐 나오고 난 소대가 아이 맞아가 아이대요 나 이 말 아니고 질레이신데 그디서도 아방컹 좋아하지 난 임실꺼우가기 아이고 강허라 말하나 신경 안 써 이 임실마 그래도 예의 가추제 너란 그자 고개 숙영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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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이 예의 험이쥬 강헌한 양 구질 것도 꼭 미치고 할 것도 억꼭 나이들 주잘날의 것이 말이야 선산화해영 우리 신들 보내 민 우리도 그자 공값 품으로 보다 범인 대국 만날 일이시민 예의과청 그자 희해불민 아이들도 편안하고 우리도 좋고 그럴거죠 미신 거 그치러 응응응 허임째너멍 아이고 이하방 하는 거 봄이 미신 거 인형만 웃자주지 않으면 그자 놈들 죽으리지 못해 웃자주기는 이사룸아 검신 왜 무슨 뭐 어디 뭐 목이 걸어졌나 꼭 말만 하면 꼭 장석을 호두벌씩 아아 삼촌이 장대사 포관하고 오장대사장만 아이고 난 그것도 카리스마 있게 난 주와베이대다기 그 왜 이세상 그 소나이들은 나만 빼고 인형 눈에는 뭐 멋져 미시거 칼이 칼 들러서 미시거 카리스마이성 난 주와 아이고 쫑 아이고 그런 체만 소리 하지 말라냐면서 쫑도 쫑 내일 모레 비올거에 니임져 오늘 카리스마야 까리마야 해가 막 나오는데 저는 개집 오늘 손봐주마 아이고 저것도 보름에 불려볼거 손봐줍사 손봐줍사 저 개집 손보랜 그자 노래 불러도 저것도 그자 내분한 저거 봅사 들락한게 개집 리모델링 해입사 나의 조파라 리모델링 저 노미집들은 개도 저 산방에 질루고 근데 난 집안틀에 담아 담아